최근에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많아졌는데 배터리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충전 중이던 드론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오래되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책상 위에서는 충전 중이던 드론 배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충전 중이던 드론 배터리가 지목됐습니다. 충전 중인 드론 배터리가 폭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드론 배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2년 전에 생산된 배터리를 충전하며 뜨거운 열을 가하자 부풀어오르며 타버립니다. 충격 상황을 가정해 새 배터리를 송곳으로 찔렀을 땐 곧바로 거센 불꽃이 발생하며 터져버립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이처럼 부풀어 올랐다면 충전하지 말고 곧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을 사용하며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배터리를 충전할 때 주변에 인하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좀 피하시고 또 습도가 많은 데서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고 충전을 하시는 게 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오래되거나 충격과 열에 손상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감사합니다.